제목 태풍 강아지 산책이랑 시켜야겠다 벙벙아 가자 자 문 열고 어생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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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까지 음 태풍이 오는데 까지 날라가기 에 맞다 알렉스 맞다 맞다 그 애기한테 하면 됐지? 우리한테 또 하나의 애기가 있었다 으악 응아 하지만 우리 형아의 머리가 기부스됐다 우울울울울울울 후우물뜨뜨뜨뜨뜨 내머리 내머리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 저리가 띠띠 난 왜 이래 으아 으아 난 못생겼어 난 바보야 난 잠시만 뭔가 아니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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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은 날라 뿅 빛 밤 듯 흠 흠 흠 예. 아아! 아아아! 아아! agee. 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지금 타워 이런돌이 안마 하는게 돼 꺼 응 오 코를 내가 봤다 응 상태가 이상하다 응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으아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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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허리 펴 아우 으깳아 앱 앱 앱 앱 노론 너나 ount 너나 με 으olé 아 우리 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나갔다 왜 자꾸 운돌리지 뭐지 뭐야 뭐야 이 정도면 막을 수 있겠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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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거 반칙이잖아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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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칙이야 반칙 반칙이라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태풍이 제발 태풍 좀 끊어주세요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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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죽을려고 한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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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 덕분에 우리는 한나라로 간다 잘가라 우리의 영혼 해주세요 다음에 Rain 이쁘다 롤 롤 롤 롤인가? 롤지? 됐다 나는 하룻밤을 잤다 아 잘 잤다 으악 어떻게 된거야 이게 몸이 바뀌었잖아 다음 다음 이야기는 제목 동생과 내가 몸이 바뀌었다